절기상 춘분인 오늘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도로 시작했는데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충북과 영남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남아있는데요.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9도, 대구와 울산 11도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